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4년, 25년은 여러분들 긴장 놓치면 안됩니다. 앞으로 강남의 좋은 단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되겠죠. 거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것도 분양 단지들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단지들 중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원하던 단지 순위에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던 강남 중에서도 청담, 청담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 빼고 몇 년 동안 기다렸던 청담르에 드디어 9월 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담르에는 청담 3위가 아파트가 재건축된 거예요.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으로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261세대 중에서 분양은 149세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49세대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20평대, 30평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은 30평대 분양 물량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메이플자이나 원밸리 보면 20평대, 30평대 물량이 없거든요. 메이플자이나 아예 없었고 원밸리도 작았어요. 그런데 청담르에는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20평대, 30평대가 물량으로 나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재건축에서는 정말 흔치 않는 일이 될 거예요. 전무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20평대, 30평대 인기평형들이 일반 분양의 재건축인데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청담사믹 아파트는 청담사믹 아파트 상가와 따로 정비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0평대, 30평대 물량이 분양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메이플이나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 통합으로 갔기 때문에 이 상가 소유주들이 20평대, 30평대 물량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담사믹 재건축은 상가와 따로 가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온 거다. 청담사믹 상가도 지금 재건축해서 아파트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역대급 기회입니다. 청담동 재건축의 역사상 이렇게 20평대, 30평대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보기 힘들 거다. 아무튼 이 단지, 입주가 생각보다 빨라요. 바로 내년 25년 겨울 11월에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펜타스 떨어져서 많이 아쉬워들 하셨죠? 또 로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고요. 무려 15억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입니다. 평당가는 평당 7,209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게 역대 최고 분양가예요. 이제 좀 지나면 분양가 1억 시대에 오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하면 20평대가 13억대가 되고요. 30평대가 24억대. 청담동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싸게 느껴지죠? 주변 아파트 단지랑 비교했을 때도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사실 비교 군락 자체가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억 이상 한 20억 로또 손색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 단지 실거래 가격 확인해 보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청담자이 이게 최근에 33억 정도 지켰거든요. 이것만 보면은 분양가 24억에 이 정도면 10억도 안 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청담자이는 무려 14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규모도 다르고요. 그렇죠? 위치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거다. 오히려 청담자이는 루엘이 생기고 나서 같이 견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담동이 아닙니다. 주변에 단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청담동이 아닌 주변의 신축 중에서 보면 삼성동에 라클레시라고 있어요. 이 단지가 있는데 최근 거래가 얘도 33억 정도 지켜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지들 값 보면 한 33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담루엘은 그냥 강남권의 분양가상한제 로또 단지다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가격 성장이 꾸준히 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위치했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청담루엘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일단 한강변입니다. 희소성 하나를 추가하시고 두 번째 교통 보시면 7호선 청담력과 5호선 동문사역 급행입니다. 이걸 쓸 수 있고요. 또 쇼핑, 코엑스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에 있는 상권들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삼성역,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리고 현대 GBC 개발까지 업무, 운화, 상호, 상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때려박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양한 단지들 중에서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게다가 단지 주변의 학교가 도복권에 배치가 돼 있어요. 봉은 초중, 경기고 등등등이 있고요. 대치동 학원과도 굉장히 근거리, 영동대로 타고 가면 되니까 근거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분침을 흘릴만한 그런 단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홍실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쉽게도 1대1 재건축입니다. 아무튼 신축아파트가 여기에 또 들어서게 되면서 청담동의 가치가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입 개수는 나왔지만 평면도는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261세대, 그 중에 조합이 968세대, 그리고 임대물량이 144세대, 일반 분양 나오는 건 결국 149세대입니다. 이것도 적은 수치 아니에요. 재건축해서 이만큼 나오는 거 잘 없습니다. 그래서 59A 34개, 59B 39개, 그리고 84A 25개, 84B 38개, 그리고 C 13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당연히 경쟁률이 가장 높을 곳은 59제곱, 59제곱이겠죠. 59제곱이 가장 경쟁률이 많이 나오겠고 또 평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A타입이 제일 예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B, C타입이 있는데 개수 많은 타입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넣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B타입들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단지 여기가 한강이죠. 여기가 한강 위치하고 있고 단지 보면은 여기는 수영장이 들어가요. 실내 수영장. 요즘에 수영장 있는 단지 분양받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죠. 수영장이 있습니다. 정답레일은. 천세대급의 수영장이 있다니. 원펜타스도 천세대급인데 수영장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운지,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 사우나 다 있고요. 북카페 있고, 청소년도서관, 골프클럽, 게스트하우스까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닝 라운지, 다이닝 카페. 최고급으로 지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원펜타스가 고급으로 지었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청남 루엘은 뒤지지 않습니다. 15억 로또 어마어마한 차익이 남는 단지인 만큼 의무 사항이 있죠. 일단 실거주 의무 3년,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들어갑니다. 지금 실거주 위에 3년 되고 있기 때문에 원펜타스 분양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자금 계획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계약금 20%로 요즘에 나오죠. 대동단결로. 그러니까 처음에 필요한 돈이 5억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분양했던 단지들 중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단지인 청단 루엘. 경쟁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DAC방배 어제 분양했었죠. 그리고 7월에 레미안 원펜타스 분양했었습니다. 경쟁률 보면 어마어마해요. 원펜타스 보면 1600대 1이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8사제곱 A 몇 명 넣었나 보세요. 4만 명이 넣습니다. DAC방배 이거 논란 있었거든요. 고분양가 논란. 왜? 원래 작년 말만 해도 이거 15억에서 한 17억 분양가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하니까 22억에 분양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나마 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DH방배 강남권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분양가는 생각보다 5억 이상 높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픈해보니까 아니었어요. 무려 8사제곱 A 보시면 2만 5천명 넣었고요. 그리고 5구제곱 B 경쟁률을 보시면 233대 1이 나와버립니다. 청담르헬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넣을 거고 경쟁률 300대 1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는 분 8사제곱 넣으시는 분이 또 3만 명 이상 넣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로또가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되니까 로또죠. 입자 오직 공고는 9월 6일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공급 지금 계획 잡혀있는 게 특별공급 9월 19일 추석. 추석이죠. 추석 바로 다음 날입니다. 추석 선물 같은 거네요. 게다가 일반 공급 9월 20일 금요일 예상되고요. 당첨자 발표가 9월 말 월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25년까지 쭉쭉 강남권 분양 대여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다음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진주재건축 잠실 내미안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 많아요. 물량이. 2678세대 중에서 589세대가 분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잠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남대일 입자 모직 공고 나오면 평면도나 가격 분석 한 번 더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강남 대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청남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입자 모직 공고가 9월 6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예치금 세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놀라운 부동산은 분양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뭐죠? 결국에는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물건 내가 미리 가격 저렴할 때 선점하는 게 제일 싸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분양가보다 싸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갈아타기 하기도 애매한 1억, 2억, 3억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현금 녹이지 마시고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차후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략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받는 소액 재개발 특강 시세차의 극대화 전략과 입지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오프라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